지금 또 미국에서는 언제 또 테이플링 하며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계속되는 또 주요 이슈죠.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이 부분 오늘 우리 모처럼 중간전망대회 단골손님이시자 여러분들 많이 아껴주시는 우리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라이브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되게 긴장되네요. 오늘은 예전에 토론 방식이 아니고 우리 문파트장님의 시장을 들여다보는 속살까지 들여다보시는 시각을 한번 시청자분들과 함께 깊이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동절이 알고보니 여덟 번째 제 기억에는 코로나 이전에 작년 그 이전에는 제가 여의도에서 이렇게 장 끝나고 놀 때 보면 대부분 저 금리 쪽 후배들이에요. 오늘 금통이 있고 하여튼 그중에 브로크도 있고 운용하는 매니저도 있는데 오늘 금통이었어요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거의 사실은 그렇게 된 지 꽤 됐죠. 꽤 됐죠. 네.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달랐죠 분위기에. 어제는 장중 변동성도 컸고 오늘 포함해서 장중 분위기가 많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장 끝나고 쉽게 커피 한 잔 하기가 좀 어려운 그리고 오늘 금통이었다라고 존재감은 확실히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이슈가 된 거죠? 이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님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차피 사람들은 다 동결이고 만장일 칠 것이다 라고 생각은 다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랬죠. 그런데 그 채권시장에서는 사실 그 전날부터 인상소수의견이 있을 것이다. 소수의견이? 라는 소문. 이 소문은 절대 뉴스로는 볼 수 없고 보통 이제 여의도 찌라시라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만 돌아다니는 이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거짓이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특정 포지션을 잡고 플레이를 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짓으로 정보를 누출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채권시장에서는 야 이거 요즘 워낙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부동산 가격도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고 이렇다 보니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안정이라고 하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 금통위원 중에 소수의견으로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겠냐. 혹은 인상을 소소히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인상 비슷한 거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라고 해서 이제 약간 맞을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맞을 준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몽둥이 들고 딱 들고 있는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아플 거야 라고 눈을 질끈 감으면 의외로 또 맞으면 안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시장 에서는 좀 프라이싱을 이미 좀 약하게 그러니까 금리를 약간 위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반응을 하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말하는 것도 어 이거 그 루머가 이거 뻥이 아닌가 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요. 실제 이제 이번에 굉장히 특이했던 거는 그 질문 중에서 기자 질문 중에서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을 이제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총재님 답변이 원래 그런 질문을 하면은 되게 원론 쪽으로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원래 또 이주열 총재가 역대 하는 총재 중에서도 그런 쪽에 말을 갖다가 신중하게 아끼시는 쪽 분이시잖아요. 이제 좋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을 아끼신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로 권질 게 없다. 그럴 수도. 별로 쓸 일도 없고 제가 원래 원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쓸 거 없고 특히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금통이 끝나면 보고서를 보통 써야 되는데 제가 금통이 보고서를 안 쓴 지가 정말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약간 이번에도 못 썼는데 거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변동성도 안 만들어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변동성이 거의 이틀에 걸쳐서 꽤 크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연내 인상에 대해서 굳이 보자면 뭐 원론 쪽의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내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연내 인상을 생각을 하긴 한다는 거네. 이렇게 해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테이퍼 얘기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파울이장이 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테이퍼를 논의하는 것 자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제가 소장님한테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 코끼리부터 막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끼리를 진짜 생각을 안 하려면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해야 진짜 코끼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코끼리를 생각하겠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울이장이 얘기하는 게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프레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서는 프레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프레임론에 의해서 테이퍼에 대한 걱정을 시장에 안 주기 위하여 파울이장은 그런 식으로 테이퍼에 대한 논의조차도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 한일 총재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건 논의는 했다. 이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분명히 연내 금리 인상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기하지 않게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늦지 않는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있죠. 우선 연내 인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이건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게 들릴 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시장 변경성이 상당히 크게 왔었습니다. 우선 한은 총재 이주열 총재께서 어제 금통위에서는 좀 여느 때와 다른 레토릭을 구사하셨어요. 그거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우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아니 3%에서 어떻게 4%를 이렇게 1%포인트나 올라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요. 드문 케이스죠. 없었던 적은 없고요. 과거에도 2009년에 한 번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2009년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 다음 2010년에 성장을 크게 했죠. 당시에도 사실은 지금 보면 규모가 작았지만 당시 기준으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적자 재정을 편상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성장률이 상당히 부양을 받아서 한은에서도 그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올렸던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성장률 전망치 인상도 그때와 거의 맞먹는 정도의 숫자 상향이 있었습니다. 물가를 금년도 1.3% 인플레이션율을 1.8% 정도 하는 것은 그래도 여기저기 중앙은행들마다 말하는 2%에 못 미치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 성장률이 4%인데 기준금리 0.5% 좀 안 맞기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연내금리 인상 관련 질문에 대해서 서두르지도 않아야겠지만 늦지도 않아야겠다 해서 실기하지 말아야겠다. 그 표현은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궁금했던 게 항상 우리가 연준 따라가는데 꼭 연준의 통화정책을 고려는 하지만 거기에 1대1로 매칭해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죠? 이거는 상당히 최근 한 20년 정도의 변화한 통화정책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미국이 그래도 왕이고 첫 번째로 세상을 주도하고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려야 한국도 올리는 거고 미국이 먼저 인하를 해야 한국도 인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정치인분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실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한국이 먼저 움직입니다. 실제로는? 금리를 인상할 때는.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연준이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의 나라를 먼저 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꼭 한국이 미국보다 늦게 인상을 해야 된다. 혹은 어떻게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는데 한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저는 여기서 오히려 말씀을 어떻게 드리냐면 신흥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문파트장 생각에 신흥국이 아예 먼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 선방 을 깔다? 이제 선방을 때리는 거죠. 선방을 때린다. 선방을 때리는 게 보통 더 자연스럽다 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뒤따라가면 어떤 그게 안 좋은 게 있길래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최근 20년 동안 글로벌 펀더멘털과 자산시장을 같이 볼 때 보통 펀더멘털보다는 자산시장이 더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보통 앞서니까. 이게 2000년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도 좀 그전에는 같이 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돈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그리고 이 흐름은 금융위기 이후로 더 강해졌습니다. 돈이 자산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물 경기와 무관하게.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bad is good. 지표가 나빠야 시장은 잘 산다 좋다. 왜냐하면 돈을 덮으니까 혹은 긴축을 좀 늦게 하니까 이런 현상들을 봤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리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 지표라는 것이 결국은 금융시장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아니 돈의 힘으로 가는 게 이게 맞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돈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는 게 세상에 돈이 되게 많죠. 원화도 돈이죠 한국 원화.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리 얘기하는 이 돈이라는 건 달러입니다. 현재는? 달러. 우리가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하지만 20% 전 약간 안 되거나 그럴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미국의 통화정책을 열심히 봐야 되냐.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리 돈이라는 건 달러이기 때문에 그 달러의 돈줄은 미국 연준이 쥐고 있고요. 그 돈줄을 죄면 내가 아무리 펀더멘터리 좋고 나쁘고 해도 그 돈줄을 쥐락펴락하는 거에 의해서 펀더멘터리는 자산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 연준은 그 돈줄을 가령 한국 경제나 중국 경제에 따라서 펼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경제에 따라서 펼칩니다. 즉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20%만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그 20%의 경제를 가지고서 전 세계 80%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이 돈인 달러. 이 달러의 돈줄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신흥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먼저 하냐. 돈을 연준이 풀어줬잖아요. 작년부터. 풀어줬죠. 풀어줬어요. 그럼 어디부터 먼저 좋아지겠습니까? 자기네들 저거부터 좋아지겠지. 미국부터 좋아지다가 이게 스피러버 효과가 막 나타나면서 신흥국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피러버가 그거예요? 넘쳐 이제 흐르는 거죠. 저 대학교 때 신입생 환영했다 가니까 짬뽕 그릇에다가 젓가락 얹어서 삼청을 해놓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걸리를 쭉 구우면 다 차면 밑에 칸 밑에 칸 이게 스피러버죠. 그렇죠. 넘치는 낙수요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학교를 혹은 그런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장님 세대에서는 그렇게 해서 신입생 환영회 때 사고도 많이 났던 하지만 덮고 넘어갔던 요즘은 그런 사고 나면 그렇다는 짤 없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스피러버로 뿜어져 나오는 효과를 신흥국이 봤는데 그러면 결국 경제나 혹은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나라가 더 크냐. 그러나 미국은 좋아져도 이만큼 나빠져도 이만큼 그런데 미국에 수출을 하거나 혹은 그 수출하는 나라에다 원자질을 수출하는 나라들 이런 신흥국들은 미국이 조금만 좋아져도 엄청난 변동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랬죠. 경제에서는 이제 이거를 거미줄 효과 내지는 채찍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이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채찍의 끝은 이만큼 움직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손이고 미국에 수출을 하거나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그 채찍의 끝에 해당하는 그럼 채찍 효과는 이해가 되는데 거미줄 효과는 뭐예요 거미줄 효과가 이런 거죠. 거미줄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펼쳐가지 않습니까 만들어가죠. 밖에 있는 애들은 여기서는 거미줄의 폭이 적지만 같은 거미줄이라도 이 바깥쪽에서는 거미줄 폭이 크잖아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교과서는 잘 안 와닿죠. 어떻게 보면 거미줄 가운데에 나비 같은 게 탁 부딪혔을 때 그 가운데 진동보다 진동이 바깥쪽에 끝에 가면 훨씬 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나라들이 신흥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풀면 훨씬 크게 좋아집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그 성장률 전망 을 1%포인트 올린 것 중에서 0.7%포인트는 대외 요인입니다. 대외 요인 네. 수출이 잘 될 거나 이 얘기죠. 그렇게 보고 한국은 수출을 잘해야 그걸로 서빌 투자도 하고 그게 돈이 들어오면서 국내 유동성이 풀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 효과가 되게 크고요. 그 대외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달러를 얼마나 풀어주느냐 그러면 지금 미국보다도 미국이 좋다 좋다지만 미국이 푼 돈에 의해서 지금 한국 경제는 더 좋아졌지 않습니까 수출에 의해서 그렇다면 긴축을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빨리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죠. 돈이 풀려서 약 달러에 의해서 풀린 돈은 약해지니까요 약 달러에서 좋아지니까요. 왠지 기자들한테 쓸 거 별로 안 만들어주시던 이주열 총재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셨던 얘기는 연주라고 꼭 1대1로 매칭되고 꼭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는 먼저 하고 싶어서 저러신 거 아니에요 사실 금리 인상은 굉장히 어렵고 누구나 싫어합니다. 금리 내리고 돈 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별로 어떤 사회적인 저항이 적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특히 정치인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데 금리 올리는 거 세상에 크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을 쓰시는 분들은 기회가 좀 있을 때 최대한 좀 올려놓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흔히 뭡니까 채권 애널분들이 말씀하시는 중앙은행가들의 어떤 어쩔 수 없는 매파 본능 아니에요 일종의 편향이 있죠. 매파 본능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풀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풀지만 기회가 있을 때 금리를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듯이 일시적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러니까 설득당한 나만 해도 설득당해요. 일시적일까 보다. 일시적이어야 하고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계속 의심하죠. 계속 의심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일시적이라고 쳐요. 자체가 중앙은행장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지 아닐지 결판이 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좀 가야 알 수 있죠. 지금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지표를 봐도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올해 3분기 오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멘텀은 확실히 6월, 7월, 8월 가면 꺾일 거예요. 꺾일 거다. 모멘텀. 기본적으로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가 한참 한창일 때와 지금이랑은 정확히 1년이니까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랑 대비했을 때 올해 하반기를 비교해보면 지금보다는 숫자가 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멘텀이 그리고 금융시장은 모멘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숫자가 잘 나올 때 이 숫자라는 건 인플레이션 잘 나올 때 금리를 올려놔야지 혹은 테이퍼링을 해놔야지 만약에 이게 안 나왔어요. 혹은 모멘텀도 약화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되면 오히려 디플레이 압력이 오히려 세게 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요새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가 자꾸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제 그분은 기술주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술주는 우리가 채권시장의 개념을 빌리자면 현금 흐름이 좀 먼 미래에 집중되어 있는 이걸 저희들은 두레이션이 긴 주식이라고 하는데 현금 흐름이 먼 미래에 있다 보니까 할인율로 땡겼을 때 가격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인율에 되게 민감한 주식을 투자하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좀 들을 때는 그분의 화자의 메신저의 이해상충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저 말을 하는 저 사람의 현재 입장이나 이 바닥에서는 저 사람의 지금 폐가 어떻길래 포지션이 어떻길래 그 포지션이 그분은 너무도 기술주에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인플레이션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수가값고 뚫어들고 자기 수익이 엄청 뚫어질 수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논문을 보거나 이런 거에도 우리가 다 대학원 나뉘신 분들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주관이 연구 결과에 녹아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자연과학을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과학은 그런 게 좀 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연과학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아닌 이쪽은 어떻게 보면 결론 정해놓고 그거 만들어내려고 이거저거 갖다 붙이는 경우도 많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시우드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증권사에 있지만 증권사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여전히 이해상충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매크로다 보니까 이해상충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스피드하게 질문을 몇 가지 또 던져볼게요. 네. 가계부채도 어제 언급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과도한 위험선호 현상도 좀 억제될 필요 있다.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앞부분에 가계부채 언급하는 거 봐서는 집값도 좀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고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위험선호 심리가 좀 억제될 필요 있다 하는 얘기도 무슨 주가고 뭐고 간에 너무 길길이 뛰는 것도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상황 그런 어떤 메시지로 들리는 거죠. 제가 이해 제대로 하는 거 맞죠?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실제 그러면은 실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도 미국만큼은 아이라 하지만 기준금리는 그대로 0.5인데 시장금리는 그래도 꼬물꼬물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중 아니에요? 많이 올랐던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지난 3월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조정받는 국면이고. 그 이후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크게 차이는 안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만 미국도 우리도 금리 국채수익률로 대변되는 금리 이 정도에서 이러다가 금년 세월 다 보낼 것 같아요 아니면 기회에 한 번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저는 전자. 고만고만하게 간다. 고만고만하다. 뚜껑은 지난 3월에 한 번 열렸다. 뚜껑은? 그때 열린 뚜껑이 또 열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조금 중간중간 논리 단순화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크게 걱정할 건 없네요 금리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이제 금리 별로 안 오를 겁니다. 저는 또 약간 비관론자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자다 보니까 금리 별로 안 오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마스크는 보면 낙관론자일 것 같은데. 제가 낙관론을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주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채권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불행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채권하는 분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어둠의 자식들인데 굉장히 이분들은 어두울수록 채권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편향이라고 하기는 조금 세상을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전향성이 좀 있고요. 저희가 좀 그렇게 보다 보니까 금리 안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주식 사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이쪽 채권쟁이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듣는 단계에 왔는지 한번 점검해봅시다. 그 말씀은 펀드멘터리가 안 따라준다. 그렇죠. 금리가 팍팍 오르기에는 그렇게 펀드멘터리 경기가 그렇게 안 받쳐준다. 안 받쳐줄 겁니다. 안 받쳐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주식에 있어서는 그럼 주식 팔아야 되냐. 제가 뭐 주식 전망을 하지는 않지만요. 이제 지난 10년 동안 미국 기준으로 미국의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부푸는 속도하고 같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심플하죠 뭐. 아주 심플합니다. 그 얘기는 돈 풀면 비싸지고 거둬들이면 싸진다. 맞아요. 제가 40년 전에 학교에서 짜장면 꽃배기를 500원에 먹었는데 요새는 꽃배기 아니라 기본이 5천 원이니까 딱 10배인데 그게 짜장면에 대한 공급이 10배 줄고 수요가 10배 늘어서가 있거든. 아니죠. 그 사이에 돈이 그만큼 풀린 거죠. 돈이 그만큼 풀린 겁니다. 경제가 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밸류에이션을 과연 우리가 펀더멘털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돈의 양으로 볼 것이냐 이런 굉장히 큰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고요. 우리가 요즘 경제학 교과서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펀더멘털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나쁘면 유동성을 보니까 좋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문파트장께서 그렇다고 해서 3월 달에 한 번 뚜껑 열리던 그 금리가 또 뚜껑이 열리지는 않는다고 보는 그 이유는 펀더멘털 측면이었어요. 또 하나 그런데 어제 검통위가 있었던 어제 또 겹친 것이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시는 중에 확장재정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경기가 어떻게든 간에 확장재정 그래서 이건 또 추경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거하고 하는 쪽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결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어제 한은 총재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금리 인상 시사까지는 아니었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부의 확장재정이 저렇게 계속 사실 2차 추경 얘기가 이미 이번 주 초에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금년에 1차 추경 언제 했는데 3월 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3월 달에 네. 이미 한 번 했었고요. 2차 추경도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좀 걷어들이는 긴축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또 약간 동양문화권 입장에서는 인사권자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팀장이 저렇게 하겠다는 데 제가 거기다 대고 거꾸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마 한은 총재님이 정말 긴축을 얘기한 걸까? 혹은 지금 한은이 좀 난감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이제 합니다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난 판데믹 이후에 각국의 통화정책은 이게 돈을 푼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존에 좀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해서 그 개념은 바로 정부의 파이낸싱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새 요즘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이 아니고 재정정책의 일환이다. 일환이 돼버렸죠. 물론 중앙은행가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 남대문 출장소였듯이 그것도 연준에 워싱턴 디지네에 있는 또 그렇죠. 바로 옆에 의사당 거기서 몇 발자국 안 돼서 또 연준도 있고 하더라만 출장소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채권을 사주니까요 연준이. 그러니까. 한국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정적자를 많이 내려고 하면 장기금리가 확 오릅니다. 그래요. 한국도 그랬고. 네. 그거를 그나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게 단기금리를 오랫동안 동결시키겠다.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그널을 어제 조금 인상 연내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내비치게 된다면 장기금리가 한 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건 정부의 파이낸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향후에 한은 총재의 커뮤니케이션이 다시 한 번 좀 완화적으로 한 번 돌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시장에 돌았다는 루머가 직매입 루머? 네. 직매입이 뭐예요? 직매입이 이게 사실은 저도 좀 용어를 조심스럽게 쓰려고 하는데 이 직매입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주는 시장에서? 네. 시장에서 직접 매입한다 해서 직매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직매입해주면 일단 사주는 한은이 사주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 아니 이게 높아지니까 가격은 높아지고 수익률은 떨어지고 금리는 떨어지 겠는데 그러면 그만큼 쌩으로 또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 건가?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또 양적 완화나 직매입이나 채권을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은의 직매입 을 양쪽 하나로 볼 거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왜요? 이거 참 어떻게 요청하기가 저희가 설명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하긴 하. 넘어갈까요? 그냥 뭐 많이 사면 양쪽 완화고. 4월도 지난번에 했을 때 이거는 not qe라고 이상한 말 했잖아요. qe 아냐? 그냥 팬데믹 상황이라서 코로나 상황이 하도 엄중해서 우리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양적 완화나 했지만 또 부치나 몇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돈 풀린 건 똑같고요. 돈 풀린 건 똑같고. 양이 많으냐 적으냐 차입니다. 그러니까. 한은 직매입을 하면요. 양이 많지는 않아요. 미국처럼. 하지만 분명히 시중에 돈을 푸는 건 정확히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 지금 채팅방 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토론들이 이루어지세요. 하는 의미 없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저도 뭐 그렇다 치고 그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바로 미국 갑시다. 야 들 테이플링 테이플링 시작은 그거였어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테이플링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직 아니다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말장난 비슷하게 갔는데 이놈의 뭐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 뭐조차도 시작도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요새 연준의 레파토리인데 우리 그러면 불과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우려 테이플링 우려 네. 그래서 무슨 실질금리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이거 갖고 우리가 괜히 주식 빠지니까 그걸 갖다 붙였어요 희황쟁이들이. 그렇죠. 그럼 상황 끝? 야 들이 테이플링 못한다. 지금은 오히려 지난주에 발표됐던 연준의 4월 fmc 의사록 안에는 일부 의원들 정확한 어디건 이제 a number of라고. a number of. a number of는 보통 의사록의 규칙상 3명보다는 많고 5명보다는 적은 그러니까 3명에서 5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 2명이면 a couple of. a couple of가 되고요. 옛날 그 영어 책 영어 문법 시간이 기억난다. 그렇죠. 네. 성문중압 영어로. 그럼 매니는 몇 명이요? 과반수인가? 매니는 과반수로 해석을 하고요. several은. several은 보통 5명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연준 의원은 참고로 현재 19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언어브로 하면 어쨌거나 한 3명. 에서 5명. 그리고 최근에 테이퍼 얘기를 전면에 나서서 기자회견을 좀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 4명 정도 돼요. 카플란 총재 기억나고. 네. 그다음에 하커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패트릭 하커. 네. 그리고 이제 퀄스 이사죠. 이사 이분은. 퀄스 이사. 그리고 클라리다 이사도. 부의장. 클라리다 부의장이니까 2인자니까 이분도 좀 무게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역시 테이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내년 2월에 갈참이잖아요. 네. 갈참이라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민주당이 사실 한 번 미국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잘 생각해보시면 서민층이잖아요. 네. 그럼 서민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구매력의 저하. 인플레죠. 그렇죠. 또 벼락거지 심리. 박탈감. 이게 자산가격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연준인데 그럼 아마 연준의 보스는 의외고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은 부양적인 통화정책을 지지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자산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 인원들도 코드를 좀 맞추기 위해서 자산가격과 인플레에 대한 통제를 조금 더 일찍 얘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게 이제 테이퍼가 되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테이퍼 얘기도 조금 일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지금 이 문파트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경제나 시장 얘기하면서 이제 어지간하면 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정치 역학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고 표로 먹고 사는 사람 꼭 표가 중요 표가 중요하죠. 표가 중요하죠. 표가 1등입니다. 찍은 표 세는 표 어쨌거나 중요한데 지금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떠오르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거 올드제네레이션이 돼서 비유를 드는 게 우리 문파트장조차도 이해 못할 비유를 자꾸 드네요. 정말 저 소시 쪽에 가슴 두근거림에서 받는 영화 중에 이미숙 씨 이대근 씨가 나오는 뻥이라고 있었어요. 저는 이름만 들어봤네요. 포스트도 기억나지 못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지만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천천히 서둘러. 이대근 씨가 하는 말이 천천히 서둘러가 있는데 천천히 서둘러. 지금 내가 문파트장 지금 방금 민주당이 인플레는 자신들에게 표를 줄 만한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요인이라서 오히려 긴축적으로 종용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천천히 서둘러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의회를 갖다가 삭감 없이 통과해야 되는 게 지금 당장 4조 달러예요. 4조 달러죠. 이렇게 지금 일단 빚내고 국채 찍고 무슨 말은 증세라고 하지만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하는 와중에 어떻게 또 인플레는 있으면 안 되겠고 이게 천천히 서둘러지 가능해요 그게 상호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다 보면 늘 사고가 터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터지죠.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그 댐에서 물이 막 새면은 거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팔 집어넣고 이래서 이제 막다가 결국 댐이 무너지면 뭐 소용없게 되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미국이 이란도 핵협상으로 연유 수출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근저는 유가니까요 유가를 좀 통제하기 위한 목표에서 그런 행동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또 영향을 미치는 똑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 중국입니다 일당 독재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인민들이죠 거기서는 이제 인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안정시키려면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고요 요즘은 또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걔네들도 이제 미국 민주당과 똑같이 그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을 좀 통제해야 되는데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이죠 거기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은 중국은 이번에 철강가격과 구립가격이 크게 조정받았던 게 중국의 통제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특히 주식시장을 제외한 모든 자산시장에 대해서 전부 다 규제를 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 쪽 그래서 이제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고 사회 융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최근에 크게 꺾였습니다 이제 그것도 규제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것도 결국 미국이랑 똑같죠 인플레이션 통제하고 자산가격이 올라서 서민들의 박탈감을 좀 줄여주는 이런 정책을 쓰는 건 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거는 결국은 정치인데 그중에서도 인플레이션 역학과 자산가격의 상승이 과연 정치를 경유하여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네 만에 정하는 금통위는 이제 4번 남았죠 7월 8월 10월 11월 그렇죠 이게 8월 언제쯤인데요 잭슨홀 전인가 잭슨홀 미팅 전인가 잭슨홀 미팅이 보통 하순위 아직 정해지지는 않지만 하순위하고요 하순위하고 아마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전에 중순위 할 겁니다 한국은 야 그러면 8월 가능하네 7월 달에 소소의견 살짝 하나 한두 번 나오고 금통위원 중에 한국금리 인상이요 너무 빠르잖아요 뭐 하려면 빨리 하지 뭘 제가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잭슨홀 전에 한 번 딱 해갖고 우리가 선빵 절빵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걸로 그랬을 때 딱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큰 그게 있겠어요 아까도 어떤 분이 한국은행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벌써 이빨 꽉 물고 있잖아 시장님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부동산 쪽은 워낙에 규제로 못 건넌 게 있어서 사실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 했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대출 금리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 금리 25bp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얼마나 받겠냐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받긴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큰 특히 부동산시장 쪽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금리 인상을 설사 한도 저는 인상을 오래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설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한국은 좀 적은 것 같고요 미국은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 이슈는 분명히 전 세계의 달러 가치에 그리고 유동성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글로벌 돈 자체가 달러고요 미국의 통화 정책을 좀 더 주의깊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남은 10분 을 문파트장께서 환율도 보시니까 네 다들 그래요 지금 정시 원자재 시장 코인 시장 거기다가 뭐 채권 시장 정신 없는데 딱히 따져보면 외환 시장은 지금까지는 껌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fx까지 출렁거리보면 우리 진짜 머리 지날 것 같은데 제일 무서운 시장이죠 근데 요 약간 폭풍전야 느낌도 들고 네 근데 이거 움직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각국 정책 당국들도 사실 머리 아파요 네 환까지 출렁거리면 그렇죠 저의 제 1감은 흔히 말하는 그 22 boj 거기다가 연준까지 해갖고 얘들 똑같이 y축 갖다가 막 구분도 안 하고 똑같은 y축 x축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이게 얼마나 대차 대표 부풀었나 생각해보면 뭐 딱히 연준 연준 할 것도 없어요 22 boj도 얘들도 보면 연준 못지 않게 풀고 있어요 그럼요 그 이상으로 풀었죠 사실 더 이상으로 풀었어요 22가 더 빠르던가 네 일단 boj가 제일 빠르 boj가 제일 빠르 gdp 대비해서 돈 푼 걸로 보면 고 환율이 결정될 것 같으면 달러가 약해질 이유는 없어요 네 제가 봐서는 네 펀드멘탈도 뭐 경기 회복은 더 빨랐잖아 네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근데 왜 다들 달러 약세라 그래 문파트장은 아니겠지만 내가 보이 저희가 사실 작년 말에 거의 마켓에서 유일하게 강달러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오래 전망을 하면서 그래서 한 3월까지 달러 올라서 제대로 한번 짚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약해져 가지고 작년에 약달러 주장한 사람이나 저처럼 강달러 주장한 사람이나 서로 지가 맞았다고 다 맞았대요 서로 맞았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분명히 4월 5월에 달러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두 달 동안은 약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약해졌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약해졌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덜 약해졌습니다 말씀하신데요 그러니까 아니 덜 강해졌지 그렇죠 덜 강해졌죠 판률이 덜 떨어졌지 덜 떨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보는데 한국은 외국인 입장에서 늘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니까 한국은 경상수지 나빠지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유가 오르고 뭐 구리부터 해서 그거 다 수입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거 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흐름이 한국은 별로겠네 아무리 달러가 글로벌 약세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한국은 또 백신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조업 국가라서 제조업 국가가 작년에 좋았어요 작년에 네 작년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집에서 게임하고 tv 보고 it 기기 써야 되고 화상해야 되니까 장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 한국 녹아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 회복은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은 서비스로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많이 먹었고 앞으로를 볼 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제가 외국인 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가고 싶은데 빼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빼 가지고 본토로 가야죠 중국 본토라는 건 자기네 돈의 굴류인 미국이랑 유럽이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전통적인 산업 중에서 예를 들면 항공 호텔 숙박 레저 이런 쪽이 요즘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섹터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생각들을 4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거죠 아씨 아까 우리 저 된장국님이셨나 네 우리 채팅방에 시청자 분 가운데 요새 이진우 소장 옛날 것장께 말조심하나라고 애쓴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 문파티장도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옛날에는 막 지르더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점잖게 하실라 그래 요새 하기에 말 잘못하다가는 한방에 북 가는 세상이라서 네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청자 분들에게도 이해를 그러면 뭐 쉽게 이해해야겠네 1100원을 빨리 볼 것 같아요 1140원을 빨리 볼 것 같아요 후자입니다 1140쪽을 빨리 볼 것 같다 1140 열린다 안 열린다 저는 하반기 그러니까 연내에 열린다로 봅니다 열린다 네 열리면 1200도 가능하다 까지는 안 보고 있고요 까지는 안 본다 테이퍼 이전까지는 환율은 이제 아래쪽 압력이 좀 셀 것 같아요 요즘처럼 1140원이 열리는 상황에서 주식 쪽 가기는 힘들다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저희는 전략적으로 주식 쪽은 약간 슬로우되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주식 내에서의 섹터로 본다면 고밸류 주식들 보다는 그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했던 전통적인 산업 시클리컬한 산업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자 라고 말씀드린 입장입니다